안녕하세요. 윤들닷컴 이동윤 대표입니다. 오늘 강의는 일단 영상부터 한번 보고 바로 설명드릴게요. 플레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셨나요? 화면에 보면 여기에 약간 붉은색 빛 그리고 푸른색 빛이 존재하고 있죠. 그 빛들이 이렇게 움직여가면서 마치 조명을 쏘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연출을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기능은요. 프로에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지금 캐컷을 유료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될 거고 프로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요. 지금 제가 사진을 한 장 가져다 놨는데 이게 사진이 아니라 영상이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설정은 어디 가서 하느냐 하면 영상 혹은 사진에다가 직접적으로 설정을 하는데 설정하는 방법은 동영상의 기본에 가시면요. 밑으로 조금만 내리시면 여기 재조명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이 기능이 프로가 붙어있죠. 당연히 돈을 내고 쓰는 사람들만 쓸 수 있게 해놨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돈을 안 내고 쓰고 있다? 그러면 내보내게 했을 때 결제를 하라고 요청이 뜰 겁니다. 자 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하니까 한번 적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에 써먹으면 될지 이 강의를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지울게요. 자 소스는요. 사진 한 장을 제가 지금 만들어 왔는데 이 사진은 인터넷에 있는 사진을 그냥 막 포운 거는 아니고요. 뭐 요거는 픽슬러 이런 데 가시면 요새 AI로 인물을 막 사진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죠? 초하이퀄리티로 사진을 지금 하나 뽑아냈는데 이거는 실존하지 않는 AI가 만든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사진을 한 장 가져다 놨고요. 자 여기다가 여기 동영상 부분에 기본에 오시면 밑으로 내리시면 여기에 제 조명이라고 있죠. 자 얘를 한번 눌러줘요. 자 얘를 누르고 나면 옆에 얼굴, 주변, 크리에이티브 세 종류가 나오는데 자 일단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거는 얼굴에 있는 기능들을 한번 써봤고요. 뭐 주의나 크리에이티브도 있습니다. 요것들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리면 크리에이티브 클릭을 하시면 주변에 이런 여러가지 조명들이 막 이렇게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시면 그냥 얘가 위에 뭐지 반딧불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는 요런 옵션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자 요런 식으로도 되고 이런 식으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요런 기능도 있습니다. 요거는 설정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는 건 아니고 밑으로 조금 더 내리면 여기에 설정하는 값들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금속 레이저 이런 거 선택해보면 실제로 여기에는 지금 좀 어울리지 않는 속성이죠. 그리고 색상 회전 같은 거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빙글빙글 돌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런 걸 내가 하나 선택을 했다 그러면 여기에 대상 뭐 사람 위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배경 위주로 하겠다. 그 다음에 둘 다 하겠다. 뭐 이런 설정들이 가능해져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조명을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채도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세게 하거나 줄이거나 할 수 있고요. 이 빛의 범위라든지 이 라이트의 범위를 얼만큼 넓게 할 거냐. 그것도 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거리 같은 부분도 보면 짧게 갈 거냐 길게 갈 거냐 결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방금 잘못 말했어요. 거리 이렇게 짧게 길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동 속도. 이동 속도는 얘가 지금 깜빡깜빡 거리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면 좀 이런 느낌으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색 변화. 그럼 이 색 변화의 정도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얘를 줄이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양한 효과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여기서 연출을 해놓을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여기서 할 수 있구나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일단은 이걸 안 썼어요. 이걸 안 쓰고 주위 이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해보시면 이렇게 라이트를 세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막 뜨게 될 거예요. 여기에 지정돼 있는 컬러들이 있기는 한데 이 컬러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번씩 눌러보시면 적용된 값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네온2 컬러라고 돼 있는데 밑으로 살짝 내리면 조명1, 조명2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원한다면 조명을 하나 더 추가해서 조명3까지 만들 수가 있고요. 필요 없으면 끌 수 있습니다. 자 조명 여기가 2라고 돼 있죠. 요거를 내리면 자 유형은 포인트를 할 거냐 아니면 방향성을 가지느냐 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대상은 배경에 할 거냐 사람을 할 거냐 결정할 수가 있어요. 색상도 내가 원하는 색상 마음대로 고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빛깔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골라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바꿀 수가 있겠죠. 자 색을 지금 바꿨고요. 자 얼만큼 채도를 많이 먹일 거냐 고를 수 있고 범위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리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위치는 여기서 직접적으로 만지지 않더라도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조정하시면 위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밝기 얼마나 세게 밝게 할 거냐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대충 아시겠죠. 그 다음에 조명 원도 있습니다. 자 조명 원 선택하시고요. 얘가 지금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기본 세팅이잖아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색을 나 요런 마젠타 컬러로 바꿀 것다 하면 마젠타 컬러로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빛의 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요 정도만 할게요. 자 그리고 반지름을 조금 더 넓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원하는 부분에 요렇게 쏴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조명의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죠. 요거는 움직이지 않는 어떤 조명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이 상태로 그냥 남아있는 건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만약에 주고 싶다고 한다면 얘가 아까 움직였잖아요. 그죠. 이걸 움직일 때 속성이 여기에 있는 위치 값이거든요. 이 위치에 보면 키프레임이라는 기능들이 있어요.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자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키프레임 위치를 여기 잡아놓고요. 아 처음부터 여기 잡을까요. 자 위에서부터 잡아놓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줘서 두 번째는 여기 잡고 그 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줘서 세 번째는 키프레임을 여기다 잡아준다 하면 요게 빙글빙글 돌겠죠. 쭉 돌아서 이런 식으로 조명 위치가 달라집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금 여기에 위치를 잡아서 자 여기 똑같은 위치에 그냥 가지 말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잡아서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서 뭐 이번에는 이쯤에 가서 얘를 이런 식으로 바꾸고 자 그러면 두 개가 이렇게 달라지겠죠. 자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한 번 해보면 빛이 다르게 싹 들어가는 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제가 한 번 해봤어요. 자 기존에 있는 것들 리셋하고요. 자 제일 앞에 있는 것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 주위랑 얼굴이랑 약간 차이가 있는데 주위는 말 그대로 주변 위주로 하는 거고요. 얼굴은 얼굴 위주로 해주더라고요. 자 얘를 없음으로 일단 처리를 했습니다. 원래 사진으로 돌아왔고요. 얼굴로 가요. 그럼 여기에 따뜻한 분위기 그 다음에 부드러움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빛 얼굴빛이라고 하면 여기에 포인트 라이트가 하나가 생기더라고요. 밑에 내려가면 조명 원이 방향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말 그대로 포인트로 써도 되고 온 방향 다 설정되게 할 수도 있고요. 요거를 내가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놔서 어디에 빛을 위주로 때려줄 건가 고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포인트 라이트로 하면 방향성 없이 그 주변만 밝게도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이쯤에 빛을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채도도 좀 올리면 이 빛깔이 좀 세지죠. 그리고 반지름 그 다음에 밑으로 좀 더 내려서 하이라이트 빛이 조금 더 세지는 느낌이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색을 내가 다양하게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분위기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요거 안 쓰고 이번에는 요거 한번 써볼게요. 자 요거는 따뜻한 분위기라고 돼 있고요. 조명은 하나는 푸른색 하나는 얼굴 근처에는 이렇게 오렌지 컬러로 돼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 따라서 자 요렇게 하고 요 빛도 파란색 안 쓰고 좀 더 붉은색에 가깝게 해서 이게 내가 원하는 위치를 이렇게 조정해서 때려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빛의 색이라든지 채도는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으니까 뭐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 같은 느낌을 좀 내고 싶다. 그러면 하나는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요 빛을 아예 반대쪽으로 사이언 쪽 계통으로 하나 이렇게 때려줍니다.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빛을 두 가지를 쓸 수가 있겠죠. 요런 식으로 조금 더 푸른색으로 가볼까요? 요런 식으로 요런 느낌 나게 자 요거 예전에 좀 유행했던 기법인데 빛 세기를 조금만 여기 더 줄게요. 요렇게 요렇게 하고 요렇게 요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자 원래 사진에서 밝은 부분들이 좀 색이 더 잘 먹는 느낌이 나죠. 어두운 색깔 보다는 밝은 쪽이 좀 더 잘 먹는 느낌이 나니까 요런 식으로 한번 배열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내가 원할 때 애니메이션을 걸어주면 얼굴 주위에 빙 돌게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빛부터 한번 조절해 보면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두시고 그 다음에 한 3분의 1쯤 지점에 가서 그 다음에 여기 한번 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키프레임을 또 만들어야겠죠. 여기서 지금 키프레임 안 줬으니까 여기 만드시고 그 다음에 아 여기도 다시 제일 처음은 여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기쯤 줍시다. 요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똑같은 타이밍 맞춰가지고 조명원 푸른빛이죠. 얘는 밑에서부터 위로 훑어서 갈게요. 처음에 위치는 자 여기 잡아놓고요. 자 두 번째 위치 똑같은 위치 맞춰놓고 키프레임 하나 더 잡고 여기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위치에 키프레임 하나 더 잡고 얘는 여기 이렇게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자 빛이 삭 얼굴 주변에 돌면서 좀 다른 느낌 나는 것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기능은요. 프로에서 밖에 쓸 수 없는 기능이기는 하지만 이 기능을 쓰면 사진이나 영상에 아주 이런 색다른 조명 효과를 연출을 할 수 있다. 뭐 요게 포인트였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을 하나 더 해볼게요. 여기다가 요 라이트의 기능 외에 나는 주의라는 것도 하나 지금 얼굴을 썼잖아 이거죠. 그럼 주의를 써보고 싶다. 그럼 이게 중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만약에 이걸 하나 더 썼다. 그러면 얼굴에 있는 거는 해당 사항이 없어져요. 우리 아까 얼굴에 요거 썼잖아 이거죠. 그 해당 사항이 없어져 버립니다. 자 주의 썼다. 한 번에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두 개를 쓰고 싶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럴 때는 복합 클립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합 클립으로 한번 감쌌어요. 자 그러면 기존에 했던 게 여기 적용돼 있는 상태죠. 이 상태에서 자 다시 한번 적용시키려고 쭉쭉쭉 훑어봅니다. 자 훑어보면 여기에 방금 우리가 썼던 기능이 없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복합 클립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언두 원래대로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요 제 조명이라는 기능 요 기능 자체는 이렇게 섞어서 쓸 수는 없고 한 번에 하나만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요렇게 라이트를 때렸는데 요런 식으로 라이트를 때려놨는데 라이트가 만약에 하나 더 필요하다 하나 더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 더 만들면 되죠. 여기 와가지고 조명 원투 있죠. 하나를 더 씁니다. 근데 이 조명은 포인트 조명으로 나 흰색만 쓸 거야 하시면 뭐 흰빛 가까운 거 자 여기 들어와가지고 흰색으로 세팅을 하나 해놓고 요거는 포인트 라이트나 방향 아무거나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빛의 색이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조정하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그 부분에 좀 더 환하게 밝기를 더 하나 줄 수는 있을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애니메이션 조정이 되니까 위에서부터 요렇게 내려오든지 이렇게 훑어주든지 이렇게 지나가든지 이 애니메이션을 더 조정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겠죠. 자 여기까지 조명 요 조명의 이름이 여기 뭐 재조명이라고 돼 있고요. 프로에서만 쓸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이거 굳이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써도 될 것 같고요. 나 이런 기능을 한번 꼭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방에서 내 얼굴을 드러내놓고 뭔가를 촬영하는데 조명 장비를 사기는 좀 그렇고 얘를 후반 편집할 때 조명을 넣어가지고 이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요거를 한번 결제를 해서 써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강의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꼭 눌러주시고 다음번 강의도 제가 또 재밌는 거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이때까지 강의는 이동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